클럽 선택하실 때 보통은 피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피팅을 하시기 전에 일관된 스윙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피팅을 해보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거리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리를 내는 방법이 4개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백스윙할 때 어깨의 회전 두 번째는 다운스윙할 때 팔의 내림 그리고 세 번째는 다운스윙할 때 하체의 움직임 체중이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릴리스인데 이 마지막 릴리스가 이 나머지 3개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다운스윙할 때 손목의 롤링 즉 릴리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